안녕하세요. 내 소식이 이재빈입니다. 자, 오늘 이 나무를 경매를 한번 저도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요새 경매가 유행이잖아요. 더더구나 저희 집에 오신 분들도 나무를 가볼까? 이게 어느정도 경매에서 가격을 얘기하면 경매장에 가면 싼데 엄청 비싸다라고 보는게 있죠?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거니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길거리에서 파는 등산복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등산복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얘기해요? 아 다르죠 그럼 뭔가 다른데요? 감독님 뭐가 다르죠? 길거리에서 파는 등산복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등산복하고 뭔가가 틀리고 있죠 뭔가가 틀리죠 그 뭔가가 뭐냐고요 일단 메이크업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입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쵸? 길거리표하고 근데 그 차이가 사실 길거리표 등산복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등산복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나느냐 아니잖아요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정도 차이가 나죠? 그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등산복의 사이고요 길거리표는 저처럼 작업 즉 상모순들이 일할 때 작업복으로 사서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경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전부 길거리표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런걸 편애할 생각은 눈꼽만 분도 없어요 왜? 나름대로 그것들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분재인구저변을 확대한다던가 사람들이 분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거니? 나중에 이것이 처치곤란 상황이 오죠 자 이나무 이제 왜 그러는지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나무 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감독님이 한번 가격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자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백만원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백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길거리표 지금 경매인데요 길거리표 지금 경매인데요 길거리표 지금 면허는 오십만원부터 해야죠 자 오십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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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러 좀 불러봐요 자 이나무를 지금 오십부터 부른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경매장이 말하면은 얼마 정도 부를 수 있을까요? 경매장 물건은 돌리지를 않죠 그냥 이렇게 보였고 가격을 부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왜 안 돌리죠? 세밀하게 작업을 안하고 자 돌려도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나무 얼마대요? 우리 감독님은 나무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인데 이나무를 백으로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80 정도 될 테니까 한번 사려고 구역을 하시니 더 까지 아 소자는 많아서 안 사요 70? 아 소자가 많아서 안 사요 네 이 나무는 10년 전에도 40만원이고 지금도 40만원입니다 암모양축이던데 암모양축이죠 뒤에 상처가 좀 크네 자 뒤에 상처 크다라고 그러는데 뒤에 상처가 여기 뭐 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상체 과정에서 생긴 상처 그래도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건 대개 이 산채묵 같은 경우는 큰 상처는 보지 않아요 그쵸 안 물거든요 진짜 자 근데 어디에 상처가 있어요? 없죠 고기비도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간단히 우리 가까이 계시는 감독님도 제가 속여 넘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여 넘겨요 자 이 나무는 세월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이런 나무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생활도 지금 30년이 넘어가지고 이 길거리표에서 파는 것하고는 나무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빠르게 재배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모양만 갖춘 나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30년이나 키워가지고 이런 나무를 키우고 그것 받아?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죠 못 먹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받을 수 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는거니 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까이 한 번만 여보세요 자 이 부분이 전부 이렇게 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제 주먹이 쏙 들어가요 그죠 네 이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물릴 수 있는 상처가 있고 아물릴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놔주시고요 자 이 상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아물러 가고 있죠 이만큼 지금 카토파스타 붙이고 나서 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아물러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세월 가면 어느정도 이게 아물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는 아무리 10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을 키워도 이 상처는 아물릴 수가 없습니다 아물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예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분재 역시 예술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작품은 이런 완벽한 세계에서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아무리 키워도 이것은 예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앞으로 지금 30년을 키워왔지만 앞으로 100년을 키워도 그 가격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나무를 경매장가 만약에 제가 냈다고 하면 아마 50, 60 이상은 거뜬히 받을 거예요 이것도 요양을 경매하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제가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재를 좋아해서 분재원에서 지금 상모승을 하고 있는데 분재가 좋다고 해서 여기까지 먼 거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나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하더라도 선물용입니다 선물용은 잘 가면 죽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선물용으로 한다고 하면 팔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런 결함 때문에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나무가 못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분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에 반하게 되는 거니 이 등치와 의관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 어느 정도 다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 상처는 보지 못합니다 못 봐요 이 쉽게 말해서 보여줘도 심지어는 고테미도 있고 짱이에요 라고 그러면 그 말을 고지 믿어요 또 물론 이 상처가 이 나무 생사를 판가름 하지는 않아요 왜 분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감안하고 이 나무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나무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세계를 추구한다 라고 할 때 이건 결정적인 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뭐에 반해서 산 거니 이 일반에 반해서 사요 상품목의 특징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다 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맞는데 이것도 등치가 크고 더더구나 틀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시장에 나가면 나름대로 가격을 받을 거예요 거기 그런 데서 명품으로 전시회 곧바로 나갑니다 하는 나무보다는 최소한 차트가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제일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이 덩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하고 샀단 말이죠 근데 이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 뭐라 그럴까 온라인이 발달을 해 가지고 이런 나무 결함을 출산 1년 내지는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흠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가 눈에 차지 않게 됩니다 자꾸 눈 밖에 벗어나고 눈에 눈 밖으로 벗어나면 관리도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처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선하게 우거지고 근데 이 나무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무가 이런 결함이 있든 어쨌든 저는 모든 나무를 명품을 손대든 상품을 손대든 작품을 손대든 이런 나무 모든 나무 모양을 똑같은 형식으로 다 손질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근사할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처절거리가 돼요 눈 밖에 벗어난 나무가 되죠 눈 밖에 벗어난 나무는 문재인의 양심상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40만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장 가치도 없을 뿐더러 작품성이나 장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면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나무는 굉장히 비싼 나무가 됩니다 예술에서 취목을 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취목을 따게 됐던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나무를 완벽하게 겉으로 볼 때는 만들어 놓고 이걸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취목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독님 감독님 잘 아시죠 여기서 취목을 따는 건 어떻게 될 거예요 작품 하나 나오죠 작품 하나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나무 가격을 몇 년이면 능가를 하지 5년 5년이 능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 하나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 큰 나무하고 이 취목을 따서 5년 된 것하고 이 나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상처가 없고 상처 없고 뿌리빨 좋고 뿌리빨 좋고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앳비를 사러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니 앳비를 여기서 사고 현재는 결매장에 가서 사고 놀랍다 본인 취향이니까 뭐라 그러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품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됐든 반덕이 됐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나무들이 꽉 차게 되면 나중에 내가 진정으로 눈을 떴을 때 이런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헐갑에 분쟁원에 처분을 하거나 뭐 중고 나라에다 올려서 탐지하거나 이제 그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도 알고 나서는 찜찜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오셔서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선물을 나무 없어요 해서 이런 나무를 권해드리거든요 선물을 나무는 원래 그래요 그 뭐 덩치 크고 모양 좋고 상처 유무는 따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나무 또 정상적으로 키워서 죽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갖다가 마치 덤빙하듯이 그렇게 판을 하는데 일반 소장가운 눈에서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눈 밖에 나요 눈 밖에 나가지고 공간만 차지하고 여기다 쏟아내는 즉 하나하나 전부 손짚고 분갈이 하고 이거 작년에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하고 해서 나중에 임금비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명이 안 나죠 키우면 키울수록 나무 격이 높아진다든가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차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부대나무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하고 이 현재는 이 나무가 오히려 갈대가 높은 나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취목당은 취목당은 딱 떼는데 왜 취목을 안 땄대? 우리 감독님이 취목당은 딱인데 왜 취목을 안 땄냐고 하십니다 취목을 안 땄 이유는 또 저런 나무를 찾는 분이 있어요 취목당은 기다리다가 제가 지치면 취목을 따게 된다 자 이 나무는 저런 나무를 취목을 따가지고 몇 년이 된건 보니 약 올해 8년째 된 나무 정확하게는 7년인지 8년인지 헷갈리는데 나무가 7 8년짜리와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나무인데 물론 이렇게 굵은데서 딴건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엄지손가락 꼽기 이상은 따지 않잖아요 배양을 하다보니까 밑동이 이렇게 둥어진거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을 예술토로 쏟아 부서가지고 지금 이 흙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그랬죠 이것이 돈을 꽉 채게 되면 수십억짜리 된다구요 그러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장례성이나 작품성은 물론 상관이 조금 단조롭기 때문에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상관으로서는 상관이 괜찮은 나무죠 주간 뚜렷하고 이쪽으로도 약간 변화가 있구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가격 비교를 하면 이 나무가 훨씬 비싸요 이 나무가 거의 고백 비싸요 우리가 분재를 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되는 소재를 갖다가 사람의 손과 기술을 더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취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취목을 따면 좋은 것이냐 맞아요 아니 아니죠 이 나무는 지금 제가 몇 년생이라고 했죠 8년 8년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나무보다 먼저 취목을 딴 나무가 있습니다 이맘도 한번 저 뒤태 보여줘야겠죠 이건 결매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콕은 계속 굵어질 거에요 이 콕이 굵어지면 굉장히 좋아지면 이 작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자연목하고 이 취목이라든가 취목을 재배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배목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가 실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피질도 그렇고 근데 이 나무는 실제 나이는 24살이에요 얘들이 아시죠 이 나무는 올해 최소한 기본이 24살 이상이니까 24살 이상인 나무니까 피질이 좋은 거에요 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피의 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나무는 그렇게 해서 키워낸 건데 이 나무는 상당히 이 밑에 이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그 가치를 더 드러낼 나무가 되어있는데 자 그러면 이 나무를 내려놓고 다른 나무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줄게요 자 이 나무 어때요? 이것도 치모 관계야? 네 이 나무도 치모 관계 언제 이건 10년 정도 아 그래요? 괜찮네 뭐 상품목으로 한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딱 야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딱 이다? 네 이 나무는 훨씬 비싸고 아까 전조력 그렇게 했던 나무 근데 초창기 때 굵은 거 딴 거 아니에요? 굵은 거 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손가락 굵게 딴 거에요 음 근데 굉장히 밑에서 딴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예전에 보면 물론 이제 이 나무는 초창기에 따가지고 나무가 웬만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안 올 거에요 안 오는 상처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 나무가 지금 그 가게밖에 안 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이 나무를 대뜸 보자마자 10만원 내지는 15만원으로 판단한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래요? 왜 그냥 일단 모양목은 모양목인데 특별히 무슨 뭐 재미있거나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보면 중간에 뭉쳤고 아까 상처 있는 부분에 푹 뭉쳤고 그 다음에 고기나 뭐 이런 걸 봐서도 자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 찍는 거에요 하하하하 실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 실생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이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이 뿌리도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는 완전 팔방균으로 해갖고 혹처럼 부푸는데 이 나무는 그게 없어요 실생하고 하던 차이가 없는 거에요 단지 올해 배양했기 때문에 숲이 고테미가 좀 좋다 그 다음에 뭐 가지 배양이 조금 자연스럽다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뿌리가 팔방으로 완벽해 낳은 나무가 아니에요 평균도 아니에요 평균도 아니에요 삼각으로 해서 뜨려야 그러면 이 나무는 왜 그랬죠 왜 뿌리려고 이따고 끝나겠죠 선생님이 잘못했겠지 아 제가 잘못해서 그랬죠 시행착오라고 하는데 저도 취목을 딸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땄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나판작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바라기 분밭증 거기다 심은 것이 아니고 빨리 배양하기 위해서 큰 분에다가 심었던 거죠 수태채 푹 집어넣었구만 수태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수태를 갖다가 벗겨내기는 했는데 그냥 심은 거죠 그냥 심다 보니까 이게 팔방균으로 뿌리가 한 번 철첨에 편근이라도 저 해바라기 분밭춤대에서 오래 키우면 나중에 옆에서 옆에서 뿌리가 나왔고 팔방균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팔방균으로 완벽해 틀을 잡는 비양을 제가 보니까 최소한 5년 이상 배양되어야 하더라고요 해바라기 분밭춤대에서 분밭춤대에서 근데 이 나무는 그러지 않고 바로 심은 거예요 물론 철첨에나 우리 손가락도 이렇게 굵어지기는 했는데 팔방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취목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이 취목을 하는데 끝에 이 합판작업을 하지 않는 나무가 기껏해서 취목해도 상품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땄다고 하면 이 높이를 여기서 땄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욱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다른 위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싸다고 해서 키우면 이 나무는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15만원짜리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무에 기울이는 노력과 정성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10년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똑같은 이 나무를 키우는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똑같이 키워도 이 나무는 훨씬 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가치를 측량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 혹이 두 배 정도 이상 커졌다고 하면 지금 8년 키우면서 지금 이 정도 키워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 속도가 가속화될지 더 빨리 커질지 어쩔지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게 커질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커졌을 경우에 혹이 커지고 나무의 또 보태미가 더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졌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백달이가 훨씬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소재를 갖다 보면 처음부터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가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본 감독님께서 판매하는 가격이 이게 이 취목을 땅 횟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해는 뭐 한 15만원 정도 그래서 20 정도 에서도 출발을 해요 그러면 꼭 매년제 가격이 더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싸다 라고 하는 나무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싼 이유 때문에 나중에 처치곤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를 갖다가 개수로 띄기로 해가지고 이 나무를 개수로 띄기로 해가지고 다섯 줄을 키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한 줄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내 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앞으로 가치도 미래도 뭐랄까 제가 담보를 받는다 라고 해야하니까 도장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 처음에 보여줬던 나무 다시 한번 저 나무 한번 보여주시고요 분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보인 분제인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이 크기에 반해서 이 나무를 갖다가 막 자꾸 싸다고 사들였죠 사들이는 돈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는거니 근제의 수업리가 라고 그랬어요 등치에 반하고 그냥 뭐랄까 겉으로 짜여진 틀에 반해가지고 사들이죠 근데 이 분제의 수업료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통 어느정도를 지불했는거니 뭐 2천만원 3천만원 옛날에는 집 한챗가리에요 그 정도 지불하고 나서야 분제의 눈을 뜨던거에요 그래서 저는 하도 지금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다라는거죠 넘쳐나요 그 이 크기에 반해가지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 볼 줄도 모르면서 덤벅덤벅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 욕심은 나는데 들여넣을 공간이 없어요 딱 거기까지 멈추는거죠 이 나무는 당연히 이제 취목을 할겁니다 여러분이 40만원 들고 와도 오늘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취목을 할겁니다 자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그저 풀름만 즐기고 손이 좀 심심하니까 좀 뭐랄까 손질거리도 좀 필요하고 뭐 그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나무 소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거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 분재라는 장르가 발달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든 분재인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다 완벽한 세계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분재는 다 살아있는 것을 가꾸는 행위만을 분재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외한다라고 돼요 그냥 배양한다라고 그렇지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예술 장롱하는 팔이 내 손에서 내가 쏟은 정성과 노력이나 땀방울만큼 이 나무 가치를 더해가는 것 이것을 배우는 분재라고 합니다 자 이상 이어서 오디오 이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ging light 이거 작성 에요 일요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